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1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5시 19번입니다. 이 책은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 쿠팡이고요. 제임스 스티어터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은 1400페이지가 넘는데요. 제가 읽어본 Calculus 책 중에 이 책과 이 책이 가장 좋습니다. 이 토마스스 Calculus에는 많은 좋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제임스 스티어터 Calculus에도 많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둘 다 미적분학을 다루긴 하지만 설명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조금씩 다른 부분이 미적분학을 깊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서요. 챕터 16, 섹션 16.3 Fundamental Theorem for Line Integrals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 여기에 conservative vector fields and potential function 그러니까 보존력장과 potential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 1150페이지에 conservation of energy 그래갖고 에너지 보존법칙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에너지 보존법칙에서 설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Now, let's further assume that F is a conservative force field that is we can write F equals gradient of F. 그러니까 F가 보존력장 conservative force field라고 하자. 우리는 F를 gradient F로 놓을 수 있다. 물리학에서 어떤 물체의 potential energy는 potential 함수에다가 minus를 붙여서 potential energy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potential 함수 F에다가 minus 부호를 붙여서 potential energy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 F가 전기 potential 함수일 경우에는 여기 minus 음수 부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전기 potential에다가 Q를 곱해주면 그게 potential energy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potential에서 minus 부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전기 potential에다가 전하량 Q를 곱하면 전기 potential energy가 되고요. 만약 F가 중력 potential을 나타낸다고 하면 질량을 곱해서 그게 중력 potential energy가 됩니다. F가 중력 potential이라고 하면 질량을 곱해서 중력 potential energy를 계산하는 거고요. F가 전기 potential이라고 하면 전하 Q를 곱해서 potential energy를 만듭니다. 이 설명을 보면 potential energy에다가 그래디언트를 취해서 minus를 붙여서 힘, conservative force field F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F는 potential energy의 그래디언트에다가 음수 부호를 붙이는 건 맞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결과식은 맞는데요. F는 negative gradient P 이 결과식은 맞는데 첫째 이게 틀렸고요. 두 번째 이게 틀렸습니다. 결과를 알고 내용을 어거지로 끌어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틀렸습니다. 로우 오브 컨설베이션 오브 에너지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됩니다. 이게 보존역장이든 보존역장이 아니든 모든 경우에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려면 에너지 보존법칙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은 완전히 틀렸고요. F가 전기 포텐셜이라 그러면 전기 포텐셜에다가 전하 Q를 곱하면 그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식도 틀렸고요. F가 전기장이라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갖고 전기 포텐셜을 해서 전기장이 되는 거고 전기장은 포스가 아닙니다. 전기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요. 이 부분은 억지로 끼워 맞췄는데 이걸 알고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결과를 써놓고 거기에다가 말을 끼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법칙은 물리학에서 모든 경우에 다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법칙은 그냥 에너지 보존법칙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는 총 16챕터가 있습니다. 1챕터부터 15챕터까지는 16챕터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16챕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책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백질 없는 지방이 안 들어있는 우유를 마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이 벡터 켈큘러스가 중요한데요. 이 16장의 미적분학 개념을 이용하면 챕터 1부터 챕터 15 사이에 있는 모든 미적분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6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책 하나만 읽어서 절대로 벡터 켈큘러스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이나 공학을 공부하지 않고서 벡터 켈큘러스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슈퍼 천재이거나 아니면 모두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벡터 켈큘러스가 완성된 게요. 18세기, 19세기를 거쳐 20세기 초까지 연구가 진행된 거고요. 19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에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전자기학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벡터 켈큘러스가 발전되었는데요.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물리학과 수학을 분리하면서요. 이 수학적 내용의 이론적 배경은 다 빼버리고요. 수치적 논리만 갖고 와서 책으로 만든 게 이런 벡터 켈큘러스입니다. 제 말은 전자기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벡터 켈큘러스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도요. 챕터 1부터 챕터 16까지 있는데요. 챕터 1부터 챕터 15까지는 챕터 16, 인티그럴스 앤드 벡터 필드, 이 챕터를 위해 존재합니다. 벡터 필드를 이해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이 1200페이지가 넘는데요. 이 책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벡터 켈큘러스 이해 못합니다. 주가 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고요. 지가 벡터 해석학 잘 안다고 껍짱 떼는 거는요. 진짜 알고 말하거나 아니면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벡터 해석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물리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물리학에서 퍼텐셜 이론을 모르면 절대로 벡터 해석학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챕터 7 에너지 시스템, 챕터 8 컨설베이션 오브 에너지,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챕터 13 유니버설 그래비테이션, 이 부분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고요. 파트 4의 전기장과 전기 퍼텐셜, 자기장과 자기장의 이론, 암페어 슬로우, 가우스 슬로우, 파라데이 슬로우, 이런 거 모르고는요. 이 캘키러스 책으로 백날 공부해도 벡터 캘키러스 이해 못합니다. 제가 과장하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건지 그 확인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보면 내가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했구나. 그거를 깨달을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요. 31장 앞에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71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71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71번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토마스 캘키러스 Early Transcendent에서 챕터 11, Parametric Equation and Polar Coordination 이 섹션에서 Additional and Advanced Exercise 이거를 열고요. 여기서 내려가 보면 The angle between radius vector and tangent line to a polar coordinate curve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 동영상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요. 이건 물리학 체계 논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다시 토마스 캘키러스로 넘어왔어요. 이 부분에 설명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고요.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식 유도하는 거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tangent 사이는 이 그림에서요. 이게 radial vector이고 이 곡선에서 이 radial vector와 tangent vector 사이의 각이 사이 각입니다. 이 그레이스 문자를 푸사이 또는 사이라고 읽습니다. 이 사이의 각을 알아내는 공식이 이 공식이고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코 쉬운 공식이 아닙니다. 이 식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tangent 베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각이 이 각입니다. 이 각이 여기에서 푸사이 이 tangent 각이고요. 이 그림에서 이 각입니다. 이 각이 이 책에서 이 베타 각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이 공식을 줍니다.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엔지니어링 미케닉스 이 책에서요. 챕터 13에 섹션 6이 있고요. 이 섹션에서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 그림과 동일한 그림입니다. 이게 radial vector이고요. radial vector이고 여기에 곡선이 있습니다. 이거 극자표로 나타낸 곡선이고요. radial vector와 tangent 사이의 이 각을 푸사이 또는 사이라고 읽는데요. 이 각을 이렇게 공식으로 유도하는데요. 제가 책을 여러 개를 공부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 엔지니어링 미케닉스 다이내믹스 이 책에는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급 수학 공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그런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책에서 보면 이식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유도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한 번만 또는 두 번만 읽으면 외우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외울 수 있는데요. 이 책을 보지 않고 만약에 이 토마스스 캘키로스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이 설명대로 따라가다 보면 쉽게 놓쳐버립니다. 이식을 변형하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스 캘키로스 Early Transcendent에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된 수학 공식이 이 엔지니어링 미케닉스 다이내믹스 이 책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운 복잡한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캘키로스 책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런 물리학 책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런 엔지니어링 미케닉스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공부하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책에서요. 챕터 31에서 앞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최고 난이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요. Challenging Problems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챌린징 프라브롬 뒤에 오는 문제는 쉽게 말해 존날이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존날이 어려운 문제다. 네가 이걸 풀 수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엔지니어링 미케닉스 다이내믹스 이 책을 공부해 갖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이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외울 수 있다면요. 이 다른 물리학 책에서 이렇게 존날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챌린징 프라브롬을요. 그냥 찍으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그냥 찍는지 이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지금부터 최고 난이도 문제를 봅니다. 이정도 문제는요. 손으로 퍽 찍으면 답이 썩 보여야 합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설명하고 제가 문제를 읽어보겠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도선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도선인데요. 이 도선을 따라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이렇게 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 도선의 곡선이 R은 E의 세타, 세타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세타가 0일 때고요.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도선이 휘어져 있는데요. 이 도선을 따라 전류가 흐릅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요. 요 지점에서 세타가 0인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Problem 73 The angle beta between a radial line and its tangent line at any point on the curve y equals f of theta is related to the function by tangent beta equals r over dr over d theta. Use this fact to show that beta equals pi over 4. 이게 A번 문제이고요. B. Find the magnetic field at the origin. 그래서 요 베타가 4분의 pi라는 것을 먼저 show, 증명하라 이런 뜻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이 곡선의 함수식이요. r equals 2 세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radial vector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 벡터 r을 보세요. 요게 단위 벡터인데요.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이쪽 방향이 아니라 radial vector의 거꾸로 방향입니다. 요 점에서 tangent vector가 이선인데요. 이 tangent vector와 radial vector가 이루는 각이 베타이고요. 요 베타각이 4분의 pi를 증명하라 이 뜻이고요. 이거를 증명할 때 tangent vector는 r분의 dr over d theta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식은요. 잠시 있다가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지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외워야 합니다. 이 식은 엄청 중요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미적분학책에는 이 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미적분학책에 이게 설명되어 있다는 건요. 엄청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단 a번 문제를 풀고요. 자 보세요. r은요. e의 세타이고 d세타 dr은요. e의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고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수정하고요. 이 식을 이용합니다. 이 식은요. tangent 베타는 r분의 dr over d세타이고요. 여기에다가 이 r을 넣으면요. e의 세타이고 dr over d세타 이거를 넣으면요. e의 세타이고 이거는 1입니다. 다시 말해서 tangent 베타가 1이 되려면요. 베타는 arc tangent 1이고요. 이거는 4분의 파이 또는 45도입니다. 이렇게 a는 간단하게 증명했습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find the magnetic field at the origin. 즉, 이 원점에서 자기장 magnetic field을 계산하라고 묻습니다.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는데요. 도선 주변에 흐르는 자기장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 서바르트 루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암페어스 루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오 서바르트 루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바이오 서바르트 루를 여기에 붙여놨고요. db는 ids. 이 ds는요. 벡터 퀀티고요. u는 벡터 퀀티고. 다른 말로는 dr입니다. 이 r은 단위 벡터인데요. 그냥 단위 벡터가 아니고 잘 보셔야 합니다. 뭐를 잘 보셔야 하냐 그러면요. 그림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p에서요. magnetic field b를 계산할 때 이 r핵이 요 방향이 아닙니다. 요 방향이 아니고 요 도선에서 요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이고요. 요 도선 엘리먼트 ds에서 p점 요게 테스트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테스트 위치로 향하는 요 벡터의 단위 벡터입니다. 이게 평소에 보는 외대열 방향 단위 벡터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요거만 집중하면 돼요. 요거만. 요거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내려오시고요. 이 b에서 magnetic field b를 계산하려면 바이오 서바르트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db는 4파이 뮤노트 이거는 투자율입니다. 투자율. 영어는 permittivity 뭐 이렇게 쓰나? 에이 모르겠다. 하여튼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라인 인티그라를 하는데요. 전류 요소 ds 이 s는 벡터이고 다른 말로 dr입니다. 크로스 크로스 핫 번에 r의 제곱 여기다가 인티그를 붙여줘야 합니다. 일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바이오 서바르트 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게 어렵습니다. d s는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d 세타 dr 제곱 d 세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크기입니다. 크기. 일식은요. 외워야 하는 식입니다. 외울 거 엄청 많죠. 그죠? 일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어떻게 외우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탄젠트 베타가 1이라는 걸 알았고요. 일식을 복사해서 1위로 가져옵니다. 탄젠트 베타가요. 1입니다. 따라서 d 세타 분의 dr은 r입니다. 일식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d 에서는 루트 r의 제곱 분의 r의 제곱 d 세타고요. 루트 e r d 세타 이고요. 일식에서요. dr은 d 세타를 양변에 곱하면요. r d 세타 이고요. 요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d 에서는요. 루트 e dr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요거를 좀 지우고 요식을 달랑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넣고요. 이쪽은 b가 되고요. 일단 크기만 나타내 봅니다. 그러면 mt nat 4pi 에요. i ds가요. 크기가 루트 2 dr 입니다. 이 루트 2 dr은 여기서 갖고 온 거고요. 빨간색 줄은 지우고 이 크로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R의 절대값의 사인 IDS와 R의 사이각입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요. 그림을 잘 봐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 요각이 베타입니다. 요각이요. 요각이 베타이고요. DS 크로스 R을 하면 요각을 넣어야 합니다. 요각은요. 파이에다가 베타를 빼면 됩니다. 따라서요. 파이에다가 베타를 뺀 각이고요. 분의 R의 제곱입니다. 우리가 식에서요. R은 E의 세타고요. 문제에서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R은 E의 0에 R은 E의 2파이까지고요. 제가 요거를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요. 사인 파이에 마이너스 베타는요. 사인 베타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서요. 베타각을 4분의 파이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요. 요각은 사인 4분의 파이고요. 요각은 루트 2분의 1입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요. 루트 2분의 1이고요. 요각이 루트 2분의 1이고 루트 2는 소가 되고요. 요각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요. 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요. 루트 5, 4파이, 2의 0은 1이고요. 상한은 2의 2파이고요. R의 제곱이 여기 있고요. I는 상수니까 밖으로 뽑아내고요. DR, DR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는 4파이, 뮤오, I예요. 이거를 적분하는데요. 마이너스 1에 R의 마이너스 1 적분한계는요. 2의 2파이, 1입니다. 그래서 4파이, 뮤오, I, 마이너스 1에 요 R 자리에다가요. 상한을 넣고 빼기 하한을 넣으면요. 2의 2파이 분의 1, 빼기 1분의 1이 되고요. 앞에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요. B의 크기는요. 4파이, 뮤, I에 1, 마이너스 2에 2파이 분의 1. 이게 크기가 되고요. 이제 방향을 봐야 되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요. DS와 R은요. XY 평면상에 있고요. 이 두 벡터를 크로스 프러덕트 하면요. DS, 크로스, R, H의 방향은요. R, H의 수직해하고, DS의 수직해하고, 이 방향, 반시계 방향, 즉 XY, 반시계 방향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재촉 방향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XY 평면이 이 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화면에 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 재촉 방향입니다. 따라서요. 매그네틱 필드 B는요. 4파이, 뮤, 오, I에 1빼기 2에 2파이 분의 1에 방향은 K축 방향.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앞에서 빼먹었던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미적분학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쉽게 하는 책이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고요. 이 책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페이지를 잘 확인하세요. 153페이지고요. 이 책은요. 이 책입니다. Engineering Mechanics Dynamics. 잘 보세요. 이게 Radial Vector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요. Pancent 선입니다. 이 선이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Radial Vector와 Pancent 선 사이에 이 각을 알고 싶은데요. 이 각을 알고 싶은데요. 잘 보세요. Pancent 사이는 이거는 그리스 문자인데요. Psi 이렇게 읽기도 하고 Psi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저는 Psi로 읽겠습니다. Psi. 이 Tangent 사이를 잘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꺼면요. 이렇게 선을 꺼면요. 이거랑 나란하게 꺼면 이 각입니다. 이 각. 이 각이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게 직사각형이라 간주하고요. 이거는 이거는 대각이라 그러나요? 억각이라 그러나요? 제가 좀 더 이쁘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끄면요. 이거는 날리고 이거를 직각으로 보고요. 이 각이 이 각입니다. 이 각이 이 각과 같고요. Pancent 사이 이 값은요. 빛변분의 dr분의 높이 이 높이는요. 요게 d세타입니다. 세타의 증가분. 그래서 요 길이는요. r세타입니다. r d 세이타. 이 부분을 이리로 가져오면요. Tangent 사이는 잘 보세요. r 1분의 d세타고요. 1분의 dr이고요. 분모 분모 분자에다가 d세타 분의 1을 d세타 분의 1을 각각 파면요. 요. dr d세타 r이 됩니다. 이 d세타가 소거되고요. 탄젠트 탄젠트 사인은 이렇게 유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면 됩니다. 잘 보면요. 요거를 요렇게 꺼갖고요. 요게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이 각이 이 사이고요. 이 각이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사이는요. 밑변 dr분의 높이 rd세타 이렇게 해서 변형하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이러한 설명은요. 이 책에 이 책에 섹션 13.6 이크에이션 오브 모션 실린드리컬 코드너츠 원통 좌표계에서 벡터의 3차원 운동을 해석할 때요. 이 그림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 식은 외우셔야 합니다. 이 식은 엄청 많이 사용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면요. 저 식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아직 설명 안한 게요.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이 공식을 제가 설명을 안했는데요. 이 공식도 외우셔야 합니다. 별 다섯 개 짜리고요. 원통 좌표계 또는 극좌표계에서 아클랭스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식이고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극좌표계에서 곡선의 길이입니다. 이게 x고요. 이게 y입니다.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식을 유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워야 합니다. 이걸 외우지 않으면 유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보세요. x는 r cos θ y는 r sin θ r 이 θ 함수입니다. 다 함수고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전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r 이 θ 의 함수이고요. θ 의 함수고 x y r 은 중간 변수라고 하고요. θ 는 독립변수입니다. 전미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어떤 함수 f를 독립변수 dt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운드 x 분에 라운드 f dt dx 라운드 y 분에 라운드 f dt 분에 dy 이것을 외우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외웠다 치고요. 공간이 작으니까 자, 보세요. dθ 분에 dx 는요. 라운드 r 분에 라운드 r cos θ dθ dr 더하기 라운드 θ 분에 라운드 r cos θ dθ 분에 dθ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것은요. r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os θ dθ dr θ θ 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minus r sin θ 이 부분 했고요. 이것은 1입니다. 같은 방법을 해요. dθ 분에 dy 는 라운드 r 분에 라운드 r sin θ dθ dr 더하기 라운드 θ 분에 라운드 r sin θ d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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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sin θ dθ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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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cos θ 이것은 1입니다. 제가 중간에 불필요한 것은 지우고요. 제가 공간을 잘못 잡았습니다. 좀 넓게 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이거를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고요. 델타 ds는요.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 우리가 지금 삐따그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dx고요. 이게 dy고요. 이게 ds입니다. 삐따그라스 정리를 사용하면요. ds 자리에다가 루트를 뒤집어 씌우고요. 이거는 x를 미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d3 번에 dx의 제곱 이거를 제곱 하고요. 이거는 d3 번에 dy의 제곱 이거를 제곱 하고요. 이거를 전개를 해서요. 여기다 집어넣고요. 델타 x와 델타 y를 리미트를 딱 때리면요. ds는 루트 r의 제곱 d 세타 dr 제곱 d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아멘